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오버워치 영웅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오버워치 영웅 리뷰 이번에는요 수비형 영웅인 정크렛에 대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크렛은 어떤 영웅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fe를 누르면은 난이도가 2성짜리인 영웅임을 알 수 있구요 왼쪽 기본공격이 폭탄발사기 네 튕기는 폭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요 궁극기술이 나가죠 죽이는 타이어 폭탄받아라 하면서 제가 직접 타이어가 돼서 조정을 하고 터뜨릴 수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충격지뢰를 쓰게 되는데요 폭발하면 일어나는 지뢰를 던지고 직접 격발해야 폭발한다고 하네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격발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이제 이키가 네 뭐라고요 이키가 강철 덫입니다 저기에 발을 묶는 덫을 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속능력이 바로 완전 난장판이라는 지속능력이 있네요 자신의 폭발물에는 피해를 입지 않고 죽을 때 폭탄을 떨어뜨린다 아 아 뭔데 뭔데 카메라 있을 때 하세요 카메라 있을 때 봐야 되니까 아 야 소년제에요? 매연제야 매연제 아 매연제 아 좋습니다 네 리듬체제를 여기서 문 열어 가자 자 시프트를 누르면은 감작강 이렇게 된다는거죠 덫 시프트 누른채로 위에 있으면 점프돼요 버튼 누른채로 위에 있으면 저요? 네 폭탄 위에 있습니다 아 해볼게요 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감작강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요 어 아 매크리 탄두학 있던데 아닌가 하시네요 매크리가 탄두학도 적용되나요? 오버워치 자체가 탄두학이 없습니다 아 저거 막고 나가구나 야 대박 그냥 이거 보이는대로 꺼내 나이스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오 나이스 아잇 좋아요 아잇 잘못했다 이거 아 네 자 여러분 방중님 어서세요 하냐입니다 문 열어 우악 오오오ì 아 이렇게 움직이구나 재밌다 detectives 계스탄리 역끼리 homo 아실테 자 들어가자 오고어치만하다 방중관 아닙니다 네 피파도 해드릴게요 고오오오옆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저 겉잼이 있어요 정크랫은 계속 이렇게 이런 이런 맛있네 당구하는 맛있네요 당구 당구하는 맛있네요 어 보스님 얘 누러 가나요? 진짜 보스 되나요? 보스 되나요 진짜? 나이스 나이셔 네 승리 나만 불타 어르네 지금 내 포즈가 호오오오 아하 네 매연제입니다 매연제 기계체육 매연제 어 뭐한거죠 이게? 오 뭐야 어 여기 마법스구나 아 포탑 설치하는 애구나 얘가 네 포탑이 자동으로 어허 네 이번엔 매 대리님 드리겠습니다 네 탁월합니다 어? 컴퓨터들이 이제 찍었나? 컴퓨터도 찍어요? 네 열두표잖아요 아아 이야 광랩 되네요 지금 되게 레벨이 다들 어떻게 되시죠 웰코님 저어 가 한 육칠백정도 되는거 같다 육치.. 레벨이 육백 칠백? 네 은색이니까 헐 대박 메대리님은? 저희가 백두입니다 와 대박이네 고급봇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판 하고나서부터 고급봇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나오시면은 네 여기서 메뉴 화면으로 나가기 하고 전투훈련에서 네 인공지능 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이제부터 좀 까다로울 수 있을거 같아요 육백 얼마나 고인물인거죠? 라고 하시네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다같이 다하는거죠 이거 그룹이니까 네 설정만 자 정크렛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 닮았다는 소리가 있던 정크렛 아 그러네요 네 지뢰를 잘 쓰면서 정크렛에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웰코님 정크렛이요? 네 하면 안되죠 아 하면 안되는거에요? 네 그냥 정크렛이 골목찍길때만 있어요 아 아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역할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딱 절반정도 왔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레디 이거 지금 아직 우리 편 한명이 안들어와서 그냥 이거에요 아 연습전투구나 아 네 어 이렇게 해볼 수 있네 어 이러면 좋 아니 배그도 이렇게 튜토리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배그는 너무 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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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시작하는 것 같다 설레 간다 설렘 설렘 떨렘 떨렘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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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콥스 밈 어디서 좋아하냐 자 우리 메대리님은 눈깔 했구요 눈깔 눈깔입니다 웰코님은 이제 머리 묶은 여중생 인가요? 예 한조입니다 한조 한조였네요 예 조니보스님은 네 선글라스 했구요 이클립스님 네 어서오세요 이클립스님 저기도 커플이네요 엘모 자이로 아 프로게이머가 고급 보수로 20대 5로 손 풀어요 5대 20으로 20이 AI 애들이고 20명을 잡는단 말야 와 야 안녕하신가 고급 보수는 잘하나 고급 보수는 잘하나 방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엘모님이 뭐라고 했는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이거 뭐야 이거 렌트가 뭐에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그 다음 아 그런거구나 수비가자 오 3대3도 할 수 있고 이벤트 못 있는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 자 고수대전 화이팅 잘할거 같은데 잘할거 같은데 잘할거야 네 와 야 뭐야 벌써 어머 어머 어 와 맥쿨이 뭐야 야 우리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컴터한테 지면 안됩니다 사람이에요 와 야 에임 미쳤네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힘내십쇼 힘내십쇼 화이팅 하던대로 하면 돼 하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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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안될거 같은데요 아 야 진짜 잘한다 오늘 잘합니다 어우 야 괜히 고급이 아니냐 어디서 쏜거야 와 와 에임이 너무 좋은데 그니까 너무 사귄데 하물 막아야되요 하물 막아야된다고요 네 지금 하물 엄청 왔어요 오케이 아 와 와 와 리프 언제 왔냐 진짜 와 야 여기 다 날아갔네 아 아 됐겠다 자 아 네 왜 그러세요 아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이제 봤어 네 트레이서님 뭐하세요 아 나도 지금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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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라서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한 바퀴 돌았네 죄송합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오 다섯 명이 되니까 답이 없어 어 엄마 엄마 어떡해 두번째 두번째로 돌렸어요 아 와 장난 아니네 애들 잘하네요 야 이 고수 애들은 시민 맞서님 말씀하시네요 에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높아서 전술적으로 싸운다고 하네요 이야 마루님이 아까 나와 와들 연희님이죠 나는님 아 무서워 덜덜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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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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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꺼 어 모르고 쐈어 폭탄받아 아이씨 제가 받았네요 폭탄을 아직 마지막 기망이 7분만 버티면 됩니다 7분 아 버티면 되는거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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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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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많이 덥고 배고프지만 화이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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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와 와 이것들 와 이거 사람 이상이야 사람 이상 와 와 이게 축복 낙엽인데요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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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 버텨야 돼 와 기절까지 시키네 이것도 안 돼 이씨 아 졌어 졌어 안 돼 에 에 에 에 에 저는 손도 못쓰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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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할수있어 에 에 에 에 자 6분만 버티면 되네요 에 에 에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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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서부터 듣기 힘들거든 원래 여기서부터 듣기힘들거든 어 야 에 에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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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이스 나이스 와 막는거봐 에임이 되게 좋냐고 감자 깡 그렇지 나이스 지뢰 좋았다 지뢰 좋았다 지뢰 좋았다 이야 올것 같더라고 리퍼 잡아 있는거 와 와 와 와 내가 궁끼러 줄게 그렇지 나이스! 잡았다 하나하나하나 사물해 하나 폭탄받아라! 야 미쳤다 여러분들 야 막판 나 지렸다 와 와 오는 애들 와 나이스 폭탄으로 힐러 끊으면 좋아요 방금 미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렸어 버티면 되는거죠 이거는 지금 위에 4분 40초 남은거 지날 때까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와우 힐러가 필요하다 힐러가 필요하다 아 나도 힐러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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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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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잘못했다 아 오 자행이다 정신없네 진짜 잘할래 어어 다다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잇 좋아요 아잇 좋아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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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케 나이스 피했다 아아 올렸다 와 큰일났어요 자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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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와요 그렇지 아아 네 아아 아깝게 와 와 나 잘했는데 아아 아깝다 와 나 진짜 고군분투했는데 아아 아깝습니다 네 GG 아 미쳤네 또 여기서 또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예 예 던지고 네 이거 이거 지렀어 여러분들 야 여기서 폭탄 던져서 오는 애들 바로 택배 감작강 명펌 있는사람이다 어서세요 화냐입니다 우리 없네 네 리퍼 찍어줄게요 그냥 아 꿈방아예요 네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정크랫이 이런 매력있네요 야 진짜 짱이다 자 명장의 오버워치 영웅 리뷰 명장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고 체감을 소개하는 코너 컨텐츠죠 자 명장의 수비형 영웅 정크랫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매력에 빠지시고 싶다면 정크랫을 선택하세요 유튜브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장